이번 영상에서는 미처 다 만나보지 못했던 야생아들을 추가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꼬비가 예쁘게 꽃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잎이 고비를 닮아있고 예쁜 꽃을 피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고사리 터리풀도 예쁘게 피기 시작하는데요. 꼬꼬비와 마찬가지로 잎이 고사리를 닮은 데서 유래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성종인 꽃방망이도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토종과 비교하면 기가 매우 아담한 형태를 보입니다. 호스타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잎의 진한 붉은색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 레드 엄브렐라 터리풀입니다. 꽃은 분홍색으로 화사하게 핍니다. 이 시기에 빠질 수 없는 야생아인 초롱꽃입니다. 흔하디 흔한 꽃이지만 큰 꽃과 풍성함으로 빠지면 섭섭한 야생아입니다. 거대한 꽃을 피우고 있는 이토 자객입니다. 사실 자객과 목단 사이에서 이중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모습은 목단의 형태이지만 초본성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자객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꽃피우고 있는 휴케라 루비벨입니다. 진한 색감의 꽃과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유색 휴케라 품종과 다르게 양지에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분홍색 껑의 다리의 품종입니다. 키가 너무 크지 않고 꽃은 산뜻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껑의 다리의 종류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발렌타인 금낭아가 번식 포장에서 이렇게 수많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붉은색의 금낭아 품종으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 옆으로는 흰 금낭아 역시 수백 송이, 수천 송이의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햇살을 받으니 더욱 깨끗하고 산뜻한 느낌입니다. 인기종인 매화헐떡이의 모종이 마감되고도 계속해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밭에 있는 대품을 몇 합은 작업해 놓았습니다. 베로니카도 이제 알록달록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색감으로 인기가 좋은 품종입니다. 그리고 진한 분홍색의 매력적인 색을 보여주는 품종도 있습니다. 이 두 품종을 시작으로 보라색과 흰색, 연분홍색도 모습을 보입니다. 정원을 거닐면 몇몇 포인트로 식재되어 있는 무늬 둥글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 꽃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매력있는 야생화입니다. 오이풀 맨지의 씨는 토종 오이풀에 비해서 키는 작고 큰 꽃을 피우는 품종입니다. 꽃이 오래가고 키우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산식물인 선말나리의 꽃도 피기 시작합니다. 진한 노란색의 꽃과 향기가 정말 매력있는 야생 나리입니다. 나리하면 역시 선말나리와 하늘나리를 손꼽을 수 있는데요. 하늘나리는 여느 나리처럼 주황색의 꽃을 피우지만 하늘을 향해서 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가와 초롱꽃은 한 뼘 미만으로 성장하고 큰 꽃을 피우는 초롱꽃의 품종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키우기 쉽고 낮게 깔리는 특징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아주 진한 분홍색으로 고혹적인 달개비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햇살을 받으니 보석처럼 반짝이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래의 언덕으로는 흰색의 달개비도 꽃을 보여줍니다. 아주 깔끔한 흰색의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 품종은 양지에서 잎은 노란색으로 변하고 진한 보라색의 꽃을 피우는 품종입니다. 키도 작게 성장하고 색감이 돋보여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이 되는 달개비의 품종도 있습니다. 요즘 그늘정원에서 양치식물이 유행하면서 은협의 품종도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넉넉하지 않고 작업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나 모종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랑찔레도 화사하게 꽃을 피웁니다. 병이 적고 꽃의 수가 매우 많은 우수한 품종입니다. 토종의 야생찔레도 거대한 포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동과 함께 이 시기에 산뜻한 향을 품기는 정원의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토종 해당하도 꽃을 피웁니다. 건조지에서도 아주 잘 성장할 수 있고 크고 화사한 꽃을 피우는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나무입니다. 분홍색 카네이션 해당하입니다. 올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품종으로 산뜻한 분홍색의 꽃이 지속적으로 피어납니다. 백산풍로초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분화로 개량된 미니존과는 다르게 큰 포기를 형성하는 멋진 품종입니다. 고급스러운 색감의 두가지 패랭이 품종입니다. 무릎 정도의 위치에서 화사하게 꽃을 피웁니다. 올해도 역시 라미움이 예쁘게 꽃피우고 있는데요. 그늘정원이나 양지정원 어디에서나 활용하기 좋고 지속해서 꽃을 피우는 품종입니다. 토플의 품종 중에 가장 붉은색 꽃을 피우는 레드벨벳입니다. 건조지에서는 낮게 깔리며 아담한 형태를 보이고 환경에 따라서 조금 더 성장하기도 합니다. 일주일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큰 금메아가 이렇게 풍성하게 꽃피우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황금색의 고급스러운 꽃을 피웁니다. 마치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밥티시아와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는 고삼입니다. 오래전에는 밥티시아와 동속으로 분류되었지만 지금은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산나물은 잎이 멋진 야생화 중에 한가지입니다. 거대한 잎이 만들어내는 시원한 이미지가 정말 매력있습니다. 병풍쌈은 고급 나물로 유명한 야생화입니다. 거대한 잎이 가장 큰 특징이고 꽃도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앙증맞은 감자난의 꽃이 피는 것도 보이네요. 산수국의 변이종인 별수국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토양에 따라서 분홍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리여리한 느낌의 분홍낯달맞이도 꽃피고 있습니다. 붉은 병꽃이 화사하게 꽃핍니다. 어디에서나 잘 성장하는 키우기 쉬운 나무로 인기가 좋습니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겹고광나무입니다. 토종 고광나무에 비해서 꽃이 아주 크고 풍성해서 보다 화려한 느낌입니다. 고급스러운 산작약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기린초도 다양한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주거나 포인트 식재되어도 좋습니다. 토종 붓꽃도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토종 붓꽃의 뒤로는 시베리아 붓꽃이 화려하게 피기 시작하는데요. 요즘은 아이리스의 계절답게 노란색의 루이지앤아이리스와 흰색의 루이지앤아이리스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산형가 식물인 1단기의 모습도 보입니다. 잎을 나물로 먹기도 하고 이렇게 꽃으로 감상하기도 합니다. 한바꽃 나무도 큼지막하게 꽃을 피웁니다. 향기도 좋고 신비스러운 꽃의 모양으로 인기 있습니다. 은협의 넓고 싱그러운 잎을 가지고 있는 개취의 꽃망울도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아직까지도 예쁘게 꽃피우고 있는 백선입니다. 백선은 꽃이 지고도 형태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야생화입니다. 그 옆으로는 백미의 꽃도 보이네요. 분홍빈돌이도 최근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산뜻한 색감의 꽃이 매력적인 나무입니다. 작년 땅에 바로 삽목했던 안젤라 장미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많이 성장해서 모습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산뜻한 어수리도 꽃을 피웁니다. 꽃 볼륨이 크기 때문에 정원용 야생화로서 아주 적합합니다. 이번 야생화 소개 영상 2탄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야생화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